LPGA 가고 난 이후에 좀 걱정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응원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또 US워풍 우승도 하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무조건 LPGA를 가야 된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에 겁도 많이 먹었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처럼 겁을 먹고 좀 고민하시지 말고 그래도 LPGA 도전하실 기회가 있다면 저는 꼭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클럽을 쓰고 있는 선수들도 드라이버 켈로웨이 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또 거리도 많이 나가고 굉장히 타고감이 좋아서 저도 너무 잘 쓰고 있고 많은 선수들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시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또 컷 탈락 없이 꾸준하게 성적 내는 것과 또 우승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한국 선수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응원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내년에 올림픽도 있고 많은 선수들이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